잘 지낸다!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? 버즈 몰라? 버즈? 버즈 뒤에 끼는 이어폰이야. 3분의 기적. 스스로의 무대를 기적이라 치면 오늘 왜 이렇게 밉싹이야. 그리고 정덕원 씨 마음껏이 한 전 잘 들었습니다. 이름도 틀리고 노래도 없어요. 나는 네 밖에 모르는데. 경웅이는 형이라고 한다며. 근데 호중이는 삼촌이라고 부릅니다. 시철이는 형. 경웅이도 형. 뭐? 다 삼촌. 이렇게 하고 뒤로 밀려가는 거지. 본능적으로 아니 개군들도 아형 많이 봐? 남자 14명이잖아. 미안해 안 볼 것 같아. 오, 오, 오. 이종. 날 찾지 말고 이종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